도시과의 손목 도시과의 불닭볶음면 도시과의 동료 평화는 가슴와 어깨 주인공 공이 다가오는 차이 다가오는 차이 에코시티 nah которых у нас уже нет да но ценники тоже дорогие сумки я там уже посмотрела сколько вот этот вот зелененькое вот это у нас есть вот такого фасончика $465.000 $475.000 지금 이 사진을 찍은거죠 제가 사진을 찍은거죠 지금got을 받는 거야 헌른메이지라 그것은 거기 아니야? 그것은 거품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